민주당이 보이는 태도는 어떻게 예측해서 한 치도 지금 어긋나는 게 없어요. 항상 불리한 지수님이 나오면 항상 조작, 항상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정치적 수사입니다. 그다음에 저는 3단계는 뭐냐 하면 영장 청구가 될 수도 있어요?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 수사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. 사전 조건? 나는 불체포 특권, 불체포 특권 나는 그거 반대. 행사하겠다.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. 그래서 너무 이것은 너무 여러 번 봤던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방금 나온 것처럼 180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건 제가 판사면 이걸 물어보겠어요. 2019년 5월에 경기도가 북한의 경기도 대표이라는 초청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. 거기에 분명히 그 초안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지사의 이런 직인이 찍혀 있어요.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제 지금 기억으로는 이 요청 공문에 내가 직위를 찍었다고 저는 시인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게 지금 수처 지나가냐면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김문기 모른다고 그랬어요. 왜냐하면 김문기 씨를 안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그럼 대장동 관여 안 관여 이렇게 가기 때문에 차단을 해서 지금 그래서 허위 진술로 선거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요청 공문에 직인이 찍혀 있어요. 경기도지사의 직인이.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. 그해 11월하고 12월에 300만 달러를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줬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게 그전에 준 스마트판 비용 추가로 준 거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요청 공문이 있고 거기에 경기도지사에 직인이 찍혀 있는 이상 그 뒤에 있는 이 300만 달러는 자연스럽게 이것은 대북 방문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조작이라고 외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양치기 소년의 말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피고, 물론 권리,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는 국민들을 현혹,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